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실물경제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금을 어디서 구하려 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2019년도에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감하고 실물경제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상황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매일 공짜 돈 나누주기 열풍이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출을 어디서 수입을 구해서 메워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라 살림살입니다.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19년도에 5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입니다. 적자 규모는 2018년도에 10조 원 적자에서 1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충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을 실물위기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위기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021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을 2% 안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지원금 변수에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해야 될 재정수요 규모를 고려하면 2020년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4%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질문은 재정건전성의 위험입니다. 세금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빚을 내서 정부 지출을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2019년도의 국가 채무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72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년 사이에 2.2포인트 증가한 것을 뜻하고 현재 38.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12조 원의 초거대 예산과 이미 1차 추경 예산의 12조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미 40%를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차 추경 3차 추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한 해 만에 국가 채무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다가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 충당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19년도에 국가 부채는 1743조 6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2018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1년 만에 60조 2천억 정도 3.6%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불해야 될 국가 부채의 규모는 1723조 6천억으로 한 해 만에 2018년에서 2019년 한 해 만에 60조 2천억 정도와 빛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 또한 사상 최대치입니다. 올해는 512조의 본행사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 채무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재정건전성 기준이 바로 40% 국내 총장의 40%를 넘지 않는 거였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3년 만에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정부는 채무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의 재정이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돈을 더욱더 열심히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15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선진국 수준까지 빚을 늘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의 원하는 그냥 종이쪼갈입니다. 달러나 유로하나 애나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고 안전자산도 아닙니다.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 살아가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발건력을 동원해 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것은 외환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경제에 살아가는 한국은 두 가지의 지표 하나는 경승수지 흑자 다른 하나는 재정건정성 확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하나라도 잃게 되면 위기상황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런 성력이 아주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금 어디서 오나라는 질문입니다. 4월 7일 날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1월달과 2월달에 국세 수입이 46조 8천억이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조 4천억 정도가 덜 거쳤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 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1조 4천억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부가가치 재수입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2조 원 가량 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세금 수입 전망은 치극히 비관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 실적과 가격 소비가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현재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는 5년 만에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정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채무를 얼마나 더 늘릴지 생각만 하면 아찔한 일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주장에 선뜻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막장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일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의 한화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나라 형편이 지금 어떤지 앞으로 그런 공짜가 어떤 운명에 우리를 처하게 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포퓰리즘 호의 나라가 표류한 것을 보면서 막장에 도달한 다음에 처하게 될 비참함을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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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